저희가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그 냄새로 인한 클레임 이거든요 대체 무슨 냄새냐 다른 수업을 하시는 수강생들 그분들께서 이제 저희 담당자님께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으신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락하게 도료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반다이 쪽에서 인가 그 영상을 보니까 건담 마카를 에어버리스처럼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건담 마카의 장점이 뭐냐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게 알코올 개라서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작업이 가능하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건담 마카를 뿌려봤어요 전체적으로 색을 뿌려봤는데 건담 마카의 단점이 뭐냐면 분사가 안됩니다 이게 바르라고 나온 녀석들이지 뿌리라고 나온 녀석들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건담 마카를 대체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이것저것 뒤져 보다 보니까 유성매직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디자인 할 때 한참 예전에 그 디자인하고 렌더링 할 때 썼던 마카가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은 마카를 가지고 가면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작업과정 사진을 다 업로드 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요런게 나오더라구요 마카를 꼽아 쓸 수 있게 여기에 원래 이제 건담 마카를 꼽아 쓰게 되어있는데 마카는 구경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이제 내 구경을 약간 좀 잘라서 이렇게 에어버러쉬에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마카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렌더링 할 때 그 옛날에 제품 디자인 할 때 굉장히 많이 썼던 거거든요 저 대학생 때 그때 진짜 지겹했었던 요즘에는 그래픽으로 다 그리지만 그걸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서 뿌려 봤습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검정색 애들은 생각보다 잘 뿌려집니다 분사가 잘 되더라구요 분사할 때 이렇게 뿌릴 때 탁 나가면서 이렇게 근데 입자가 곱진 않아요 입자가 굉장히 거칠게 분사가 되는데 그래도 검정색 이라든가 이런 보라색 같은 애들은 의외로 색칠이 좀 잘 됐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런 밝은 녀석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약간 살짝 이런 애들 생각보다 분사가 잘 안되고 너무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뿌린 다음에 건조가 안되더라구요 그게 마르지 않고 찐득찐득하게 그게 남아있습니다 이게 그 표면이 고르지가 않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레임 부분들은 그냥 기존대로 라카도롤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구요 이 부분은 워낙 색칠이 안되서 다시 슈퍼파인 티타늄 칠버로 칠을 해줬습니다 내 머리 부품도 약간 좀 차별 도약에 떠서 그냥 안말라더라구요 진짜 그래서 다시 그 위에다 라카를 칠을 하고 뭘 했냐면 무광 클리어를 뿌렸어요 표면에다가 무광 클리어를 뿌리니까 겨우 표면에 마르더라구요 그러니까 에어브루스 전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리기 전용이다 보니까 손으로 잡고 그리는 전용이다 보니까 건조가 잘 안되서 어쩔 수 없이 무광 클리어를 뿌렸습니다 무광 클리어를 뿌리고 나서 먹선을 넣으려고 건담마카로 건담마카로 과연 그려질 것인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건담마카로 먹선을 딱딱 그려 놓고 그래서 에나멜 신나를 면봉이나 붙여서 닦았는데요 다행히 아무 이상 없이 잘 닦였어요 이게 그래서 먹선 테스트는 일단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좀 더 살려주게 해서 뭐냐면 이제 요런 거에요 다리에 붙어있는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걸 이제 통칭 비즈라고 부르거든요 어떤거냐면은 그 반짝이 옷에 붙이는 반짝반짝한 조그만 그 조각 같은거 그런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천원어치 사면 이만큼 주거든요 순간접착제를 발라서 붙여야 한다는게 좀 귀찮긴 해요 솔직히 근데 붙이면 확실히 효과는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걸 잘 안팔더라구요 예전에는 메탈 스티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진짜 이런 디테일들을 떼서 원한 장소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요런거에요 이제 여기 이 가슴에 가슴 부분에 붙어있는 조그만 버튼같이 생긴 애들 요런 녀석들입니다 그러니까 메탈 비즈를 붙여도 되고 이런 메탈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 포인트 같은거 살려줄 때 이런 포인트 작업들을 할 때 요런거에요 요런거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 살려줄 때 작업해 주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저까지 일단 붙였는데 자세히 보실게 뭐냐면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약간 표면이 갈라진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마카의 한계입니다 이게 이렇게 했구요 그 다음에 자작대칼을 붙여줬어요 어디냐면 스커트 뒤쪽 요깁니다 요기 요 부분 요건 제가 이제 예전에 이미지를 출력해 놓았던 것들 그걸 가지고 자작대칼을 만들어서 붙여 준겁니다 프린터기에다가 그러니까 요즘엔 가정용이 가정용 한 10만원대 프린터기 그거 갖고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해요 프린터기에 출력을 해 가지고 여긴 제가 미처 찍어 놓지 않았지만 이 표면에다가 유광클리어를 한번 입혀 줘야 이렇게 물에 담궜을 때 그냥 퍼지질 않아요 필름 같은 역할을 해줄 유광클리어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이 표면에다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칠을 해줘야 하고요 그러니까 분사해 주는게 좋죠 캔 스프레이를 뿌리셔도 되고 에어브러쉬로 뿌리셔도 되고 그러고 나서 일일이 이거 다 잘라 줘야 합니다 이게 왜그냐면 백색 전사지거든요 바탕에 갈색이잖아요 근데 이걸 투명 투명 데칼로 붙이면 밑색이 다 투어가 되가지고 이미지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백색을 쓰는데 백색의 단점은 이 테두리가 하얗게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테두리가 안 남도록 진짜 일일이 다 칼질 다 하고 가위로 다 잘라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물에다 담궜다가 붙였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런 라인 있는 부분들 이런 파트나 있는 부분들은 아트나이프로 제일 날카롱으로 좀 잘라 주시는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데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라서 분할을 해가지고 그 사이로 확실하게 흡착이 될 수 있게 꾹꾹 눌러 주셔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외에다가 무광 클리어를 전체로 싹 덮었습니다 데칼도 다 하나씩 붙였어요 키트에 들어있는 데칼 그 다음에 별매 데칼 이런것들 다 찾아가지고 좀 더 화려하게 볼 수 있게 되도록 좀 화려하게 보이도록 일일이 데칼 하나씩 다 붙여줬구요 실도 붙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완성을 다 했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나서 느낀게 뭐냐면 라카를 대체할 수 있는 녀석들 냄새가 심한 라카 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녀석들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그 미술용 마카 아니면 디자인 전용 마카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부 색상은 뿌려지긴 하지만 일부 색상들은 정말 안 뿌려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라카 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대체할 수 있는 도료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거였구요 진짜 냄새만 안 나는 도료라면 유독성이 사라진다는 건 아닙니다 유독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냄새라도 좀 잡아줄 수만 있다라면 그런 도료가 있다라면 정말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도료가 시계상조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들 유행하고 있죠 아크릴 도료를 사용해서 뿌리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아크릴 도료의 단점이 뭐냐면 그 일반적인 무광 도료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광택을 내야 하는 도료다 자동차 같이 광을 내야 하는 도료다 그런 애들은 아크릴 도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라카 도료를 써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이런 가전제품 이런 이런 모든 전부 다 이런 애들이 라카계 도료 에나멜계 도료를 쓰는 이유가 그 내구성이 오래가기 때문에 품질은 어쩔 수 없지만 품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냄새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내구성이 오래가기 때문에 이 도료를 쓰는 거구나 라고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걸 냄새가 안 나는 좀 친환경 도료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진짜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모형 쪽에서는 그런 도료가 없다 지금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오죽하면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그럼 색칠 안 하면 되잖아요 건담 색칠 다 돼서 나오는데 뭐하러 색을 칠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들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색칠까지 가고 오신 분들의 그 원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컬러 자기가 원하는 색상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다 막 개조도 하고 별걸 다 붙여 가면서 이렇게 생쇼를 하면서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마카 테스트는 일단 여기까지 해 봤습니다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카 테스트는 그래서 마카 테스트는